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세종시 조촌읍 서창리 근린생활시설 반가격매물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15878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촌읍 서창리 근린생활시설 경매물건은 고려대학교 및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인근으로 조촌중학교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토지면적이 100평에 건물면적은 117평으로 감정가는 5억 6154만원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졌으며 오는 9월 23일에 2억 7,516만원을 최저가로 3차 입찰이 진행해져입니다. 입찰은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응찰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이 가능한 매각물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1종 일반주거지구 대지입니다. 토지이필주 중 대표필주의 공시지가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35만 4,9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근무 부과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지상 3층 건물은 일반 철골구조로 1층은 제조업소와 2층 일부와 3층 일부는 사무소 그리고 2층과 3층 잔여부는 단독주택과 다가오주택으로 허가되었으니 운영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권리분석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6월 21일에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4억 32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무갱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특이사항은 없을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사상 임차인은 7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합계는 9,300만원이고 월세는 105만원입니다. 기타 점유관계 및 권리현황과 배당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여 별도 체크 바라며 점유자는 대학력 없는 임차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입찰가 산장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가능한 글린주택의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최우선일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인근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토지와 조치원읍, 서창리의 상업십설 등의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간략하게나마 알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시화된 자료까지도 비교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 본다면 입찰가 산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봄으로써 호가의 흐름과 현장 조사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피리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매각 물건 사례를 살펴보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연초에 이어 6.17 부동산 대책 및 7.10 보완 대책 위에도 꾸준한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본에 정치권에서 행정수도와 국회 이전 등을 거론하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뉴스 계속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나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여 접근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 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근린생활시설 반값 경매문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